자동차 사고가 나면 미리 가입해둔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 등 사후 처리를 맡기게 되죠. 그런데 고객에게 배정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합의나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이 넘게 감감무소식이라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운전 중에 차량 접촉사고를 당한 이석연 씨. 이 씨는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이 가입한 캐럿 손해보험에 사고 처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는 사실을 사고 발생 6개월 후인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 씨는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퇴사와 휴가 등을 이유로 담당자와 연락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캐럿손보 앱을 통해 확인되는 담당자는 처음 배정된 김 모 씨로 이미 퇴사한 직원입니다. 가입자한테 고지도 해주지 않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섯 번까지 바뀌면서 계속 불편한 상황을 맞는 거에 대해서 좀 어이가 없죠. 지난 2월에는 자신도 모르게 진행된 소송의 조정기일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이 씨가 알게 된 건 최근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저의 몫이라면 다시는 캐럿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캐럿손보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보상과 관련된 민원 건수는 지난해 4분기 손해보험사 가운데 캐럿손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